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대기오염물질이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별로 어떤 오염물질을 줄여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해법까지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. 대전 문화방송의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내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기여도와 전환율을 분석했습니다. 중국 등 국외 오염물질을 제외하고 국내 발생 오염물질만 고려했을 때 세종시 미세먼지의 41%가 충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. 충남발 오염물질은 대전에도 34%나 영향을 줬습니다. 충남은 60% 이상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주 원인이었습니다. 충남발 초미세먼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, 호남 지역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,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데다 서해안의 위치에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대규모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사나물이나 황사나물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. 그리고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 낙스는 물질 특성상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...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오염물질 총량이 아닌 굴뚝과 도로, 가정이나 농촌 등 원인별 분석이 이뤄져 지역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충남에서 농경제 뿌려지는 암모니아 배출량을 30% 줄일 경우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연 평균치를 3제곱미터당 1.2마이크로그램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.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.